안녕하세요. 우쿠렐레 3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오늘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할아버지시계라는 노래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할아버지시계 노래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수행평가를 보지 않나요? 요즘에 1인 1학기를 해야 돼서 수행평가 악기 수행평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곡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이거 우리 친구들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민니쌤이랑 같이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해볼게요. 우선은 파트 파트 이렇게 끊어서 해볼게요. 우선은 도는 아무것도 안 잡은 거. 도 해볼게요. 도는 아무것도 안 잡은 거. 도 그 다음에 처음에 파. 첫 번째 칸. 도 파 리 파 쏠 파 쏠 라 그 다음에 시는 플레셔여서 일로. 시 다 스. 레. 솔 송 파. 파 파 미. 레. 레 미 파. 여기까지 한 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 도. 파. 미. 파. 소. 파. 솔라. 시. 라. 레.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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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파. 첫 번째 줄 한 번 더 하고 완벽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한 번 더. 도. 파. 미. 파. 솔. 파. 솔라. 시. 다. 레. 고. 솔. 솔바. 파. 파. 미. 레. 미. 파. 됐나요? 자, 두 번째 줄 갈게요. 두 번째 줄은 도 도 도 파 미 파 솔 파 솔 솔 랄라 시 다 레 솔 솔 솔 파 파 파 미 레 미 파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이랑 좀 비슷하죠? 자, 두 번째 줄 한 번 더 해볼게요. 도 도 파 미 파 솔 파 솔 랄라 시 다 레 솔 솔 파 파 파 파 미 레 미 파 자,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 같이 한 번 해볼게요. 도 도 파 미 파 솔 파 솔 랄라 시 다 레 솔 솔 파 파 파 파 미 레 미 파 도 도 도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솔 파 파 파 파 파 파 Method 자, 이번에 세 번째 줄 가볼게요. 세 번째 줄의 1파트 1파트 한 번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줄의 1파트는 이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럼 세 번째 줄에 1파트, 2파트 넣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이러면 끝입니다. 네 번째 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 도, 파, 솔, 랄라, 시, 나, 네, 소, 솔, 파, 미, 레, 미, 파. 이거 네 번째 줄도 1번, 2번 줄이랑 비슷하죠? 한 번 더. 도, 도, 파, 솔, 랄라, 시, 나, 네, 소, 솔, 파, 비, 레, 미, 파.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 줄. 도, 파, 미, 파, 솔, 파, 솔, 랄라, 시, 나, 네, 솔,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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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미, 레, 미, 파. 두 번째 줄. 도, 도, 파, 미, 파, 솔, 파, 솔, 랄라, 시, 나, 네, 솔,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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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미, 파. 세 번째 줄. 바라돌아선, 파, 미, 파, 솔, 파, 미, 레, 도. 바라돌아선, 파,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 이어서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바라돌아선, 파, 미, 레, 도. 바라돌아선, 파, 미, 레, 도. 바라돌아선, 파, 미, 레, 도. 오늘은 할아버지 시계를 한 번 연주를 해봤는데 제가 연주를 너무 못해가지고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쿠렐레는 제가 심심하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